내게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적정한가? 내게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 적정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을 한 거에 대한 배상과 소유와 책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너무 응용할 게 많아가지고 그냥 원리 중심으로 보고 좀 더 깊이 우리 삶 속에서는 원리와 정신을 이어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구체성을 띄고 있습니다 10여 명 가운데 여덟 번째 개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푼 거예요 도둑질을 할 때에 우리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라 첫 번째 도둑질 문제인데 도둑질은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잘 지키라, 빚지지 말라 이런 건 기본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기본적인 거, 기본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데 처리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도둑질하면 죽여버리겠어 그러면 안 되고 어떤 때는 2배, 어떤 때는 4배, 5배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물질로 배상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폭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처리하면 다냐? 네, 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무서운 거예요 돈으로 처리하게 해서 폭력적으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하나 잘못했다고 하면 과도하게 징계하는 경우가 있죠 적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정하게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적정선에서 무한대의 보복을 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이런 게 여러 가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도둑질하지 않는 기본을 지키라 이건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에 대해서 좀 엄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것은 생활 습관이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 뜯어 고치지 않으면 계속 도둑질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가져다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소나 양 도둑질하는 얘기인데 소나 양을 훔쳤습니다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팔았거나 또는 잡거나 이게 무슨 얘기죠? 증거인멸이죠 자동차를 훔쳤어요 훔쳤는데 그걸 그대로 발견하면 나중에 보면 두 배예요 그런데 이걸 분해해가지고 중국으로 수출했다거나 이럴 수 있죠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그냥 금방 팔아먹었다든가 이럴 때는 고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게 또 증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소는 다섯 배 줘야 되고요 양은 네 배를 줘야 된다 이건 또 왜 차이가 있죠?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항상 옆에 있는 겁니다 같이 지냈어요 양하고 사람하고는 거의 같이 지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동들이니까 같이 지내는 겁니다 같이 지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충동에 의해서 훔칠 수 있죠 눈에 보이니까 충동성일 때는 네 배 소는 같이 안 살았어요 소를 훔칠 정도면 의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도성이 있을 때는 다섯 배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충동인가 아니면 의도성이 있는가 충동에 의한 것은 좀 감해지고 의도성이 있을 때는 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열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이거는 초범이거나 양심의 가척에 있는 사람이죠 그럴 때는 한 두 배 정도 갚으면 되는 거고 팔아버리거나 잡아 죽이면 이건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네 배나 다섯 배를 보상해야 된다 도둑에 대해서도 또 보호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 집을 뚫고 들어오면 죽여도 이건 정당방위예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낮이잖아요 낮에는 소리만 질러도 도둑이야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그때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죽이고 싶어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미끼를 던질 수 있죠 도둑질할 수 있는 미끼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일부러 금 같은 걸 놔두고 일부러 허술하게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저 금이네 훔치려고 해서 집만 들어오면 죽여버리는 거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얘기 들었는데 동부 쪽에 KKK라고 해서 백인 우월주의자도 있지 않습니까 길 잘못 들어왔는데 유도를 했대요 그걸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그래서 갓대칩이 끌으면서 총으로 쐈다 이런 거 그런데 법에서는 그걸 정당방위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소수민족들은 아니라고 저항하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함정파가 가지고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는 자기가 위협을 느낄 때나 정당방위가 가능한 거지 이런 과임방어가 또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갚을 돈이 없어요 다섯 배 못 갚아요 그러면 몸 팔아서 해도 갚으라 노예가 돼서 해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엄하게 기본을 지키라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고 또 하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무한 책임 못 져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적정선에서 그거 이상 과하게 하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말씀 배우면 우리 민족은 살아요 우리 민족은 원래 끝장 보는 민족이기 때문에 좋아도 끝없이 좋아하고요 미워해도 끝없이 미워하고 적정선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멈출 줄 알고 이게 왜 멈출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간 데까지 가고 말씀이 그 정도면 됐어 멈춰 그러면 멈출 줄 아는 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잘 못하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말씀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다일질이 민족이었는데 컨트롤이 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혈기왕성하다 할지라도 말씀 아니면 무너진다는 거 잊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신이라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건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공짜 좋아하지 말라고요 공짜 좋아하다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인도네시아에 가면 자칼타에 직항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항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직항은 좀 비싸요 그거 아시죠 비싸요 그러니까 무슨 가루단가 가루단가 파우단가 하여튼 그런 항공사가 있어요 가루다 가루다 항공 인도네시아 항공이거든요 되게 싸요 한 반 가격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예요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그것하고 대한항공 텅텅 비어가니까 나중에 그 노선을 없애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인회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비싸게 해도 타고 좀 다니고 적정선이 돼야지 아니 이게 직항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교민 사회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아니냐고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책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만 사고 서점에 안 가고 조금 싸다고 한 10% 좀 싸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대기업만 남아요 우리가 지금 말로는 그러죠 대기업의 횡포 이러고 중소기업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중소기업은 다 망할 행동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백종원의 음식점이 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식재료에서 30%는 싸다고요 아니 소 100마리 사는 집하고 소 100마리 사는 집하고 가격이 똑같겠어요? 왕창 사다가 나누면 재료에서부터 상대가 안 되는 거라고 재료에서부터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도 선호하잖아요 선호하고 싸우면 좋고 싸고 맛있으면 좋다 그 논리로만 계속 나가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싼 거 공짜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 그러고 난 다음에 독점이 돼버리면 된통 당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중국이 당하지 않아요 중국 유커들 와가지고 돈 좀 벌었다 그러는데 한꺼번에 싹 나가버리니까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유태인들은 절대 이런 걸로 당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짜 좋아하지 말고 싼 거 좋아하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치뤄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호해 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가보면 유태인들 사는 거 보면 동네 상권 다 보호돼요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그 가치를 알고 있으면 그 다음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싼 게 좋은 거야 옷 입어보고 인터넷에서 사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한꺼번에 몰려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다루지 못합니다 그렇죠? 더 깊이 있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이렇게 다룰 문제가 지각 문제, 빚지는 문제, 도둑질 문제 다 이렇게 뿌리를 찾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지혜를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도 지혜롭게 할 때 벌금형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벌금형 벌금형에서 성경에는 속건죄라는 게 있거든요 속건죄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물질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있어 하나님이 돈에 환장한 분이니까 그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게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제도화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스스로에게 나 새벽기도 안 나가면 5만 원씩 환금할 거야 그럼 아마 달라질걸요? 주일 성수 안 하면 10만 원씩 하나님 앞에 속건죄물 드릴 거야 이런 거 그렇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폭언을 가했어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0만 원씩 속건죄물 드릴 거야 이거 진짜로 하면 못된 보러 다 고쳐요 그래서 교회도 속건죄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밥 먹다가 잔만 남기면 천 원이야 그런데 그 천 원 때문에 다 먹게 돼요 인간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달라요 엄격하게 하면 천 원을 벌금이라고 그러지 말고 속건죄물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정신이 제도화된 게 서구 운명들인데 거기 벌금형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징벌보다도 계도의 의미가 있다고 그런데 인간이 생각보다 돈에 무지약해요 이걸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제도예요 그래야 폭력이 사라져요 그러지 않으면 주먹이 나가요 그러지 않으면 속이는 도둑질이 나오고 우리가 인간의 죄성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이런 제도와 태도에 활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라는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유의 문제인데 소유와 책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 맡기는 얘기 하나가 목자들 나오는데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책임 위양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맡아 그러면 책임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더라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책임 위양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는 소유주에게도 일정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다 뒤집어 씌우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한 1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100만 원 다 물어내 그러면 안 되고 소유주도 한 반반 정도씩 소유주는 더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논리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을 보니까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도둑맞으면 두 배 그다음에 이게 도둑맞았다고 자기가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부를 조사해 봐라 그리고 나중에 11절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팽팽해져가지고 증거가 없는 게 많잖아요 증거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맹세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맹세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맹세 맹세는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어요 아닌 걸 맹세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맹세 제도 이런 게 또 있고요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원칙은 원상회복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거 있으면 원상회복되는 쪽으로 가게 만들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유주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맡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부르면 안 되고 여기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개념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내 거냐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기본적으로 부리가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죠 저도 이렇게 호주머니 두시면 얼마 있을 건데 모든 돈에는 부리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 본 16장 9절에서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그러잖아요 재물 자체를 부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깨끗하게 벌었는데 깨끗하게 번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그리고 착취 없는 분은 없습니다 내가 착취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등가로 교환되지 않는 게 착취거든요 제가 네팔을 가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네팔에서 밑에서 짐 30km까지 이래요 30km까지 들고 산 꼭대기까지 올려주는데 20불 받아요 2만 원 받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이 무거운 짐을 끌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2만 원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100만 원 받고도 안 할 거예요 그거 한 40만 원은 줘야지 시킬 40만 원도 안 할 거예요 아마 그거 엄청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이 네팔 사람보다 10배의 노동 가치가 더 있나요? 20배의 노동 가치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이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구조 속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면 이건 무조건 착취겠구나 그렇죠? 우리 이어폰 같은 거, 속옷 같은 거인데 잠옷 파는 분, 인도네시아 분 알고 있는데 납품할 때 잠옷 있잖아요 1불에 납품하더라고요 1불에 1불에 납품해서 미국 백화점에서 한 70불, 80불 팔아요 말이 되냐고요 말이 그런데 거기서 1불에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그게 등가의 교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착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따지다 보면요 따지다 보면 부라는 것 자체는 내가 알던 모르던 이거는 부리가 끼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은 일단 부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공정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버둥을 쳐봐야 이 구조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일단은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다로 여기면 안 돼요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부리의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데 또는 영광을 위해서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의롭게 쓸 줄 아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은 절대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거 막 쓰는데 어떠냐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을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요 소유의 자격이에요 내가 누릴 정도가 소유 자격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을 정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는 너무 많은 거예요 과도한 거고 두 번째 내가 살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거 관리할 수 있는 거 관리할 수 있는 게 내 거예요 어떤 거 관리가 안 되는 거 있죠 관리가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땅이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리가 다 안 돼 그러면 그거 100% 내 거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도 점유권이라는 게 있죠 남의 땅이라 할지라도 관리가 안 된 거 누가 가서 살고 있는데 몇 년 이상 살면 그냥 그 점유권을 인정해 준다고요 그게 정정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게 서류상에 내 거다 그렇다가 다 내 게 아닌 거예요 관리가 돼야 돼요 관리가 돼야 된다고요 관리가 안 될 정도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물질을 많이 물려줬어요 웬만한 멍청한 놈은요 100억을 물려줘도 100억 관리 못할 걸 아마 10년이 가기 전에 한 80% 날아갈걸요 사기를 당하든지 관리가 안 돼서 세금을 맞든지 뭐가 됐든지 관리가 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관리 능력을 길러주십시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 줘도 못 가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엄청난 교회 맡기면요 다 털어먹고 나중에 자기 능력밖에 안 남아요 돈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능력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우선이지 뭘 받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원리가 저는 영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할 때 기쁨이 있는 게 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그러면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건 자기 거 아니에요 그거 거기서 기쁨과 보람을 느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오늘도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해가지고 남는 거 저한테 갖고 오세요 알겠죠? 이게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이런 원칙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 부하기도 말고 안 하기도 말게 해달라 그 얘기가 딱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물질 더 달라 그러지 말고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관리되면 하나님이 주셔요 제가 지금 기도의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면서 지금 뭐 하다 못해 돈 10만 원을 줘도 관리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데 쓰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맡겨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잊지 말라고요 돈에는 부리가 끼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빨리 의롭게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모든 물질은 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게 내게 위탁이 있는 이게 청직이잖아요 청직의식을 가지고 뛸 줄 알아야 되고 나머지는 관리 더 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고 안 하면 있어봐야 내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두루두루 쓰게 만들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쌓아두지 마십시오 좀 쓰면 좀 쓰면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맡기는 얘기가 나오죠 남에게 맡겼더니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거나 잘못될 수 있죠 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위탁의 원리 중에 하나 더 잘 맡겨야 된다 도둑에게 돈 맡기면 도둑질 당하는 거죠 잘 맡기는 것도 지혜죠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야 없어지면 또 생기기도 하는 거지만 영혼을 도둑에게 맡기면 안 되겠죠 이단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영혼을 맡기는 인생들은 그건 망할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말씀이 있는 곳 성령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래서 이게 맡기는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항상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어디에 내 몸과 영혼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거 제대로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제대로 맡기는 걸 목자라고 그러고 도둑놈한테 맡기는 걸 싹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은 목자 되십시오 그래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범죄, 죄인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돈도 불이에요 다 불이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응징으로 갖다가 무한대로 해버린다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여기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범죄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의도성과 충동성 이런 걸 따져보고 그 사람의 위치 이게 주인인가 종인가 상황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폭력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여기에 원칙이 크게 한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컨비네이션 5에 3 하면 이게 몇 가지가 나오고 5에 4, 5에 3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수학 얘기해서 수없이 많은 조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 원칙으로 붙들고 내 삶에 투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니까 이걸 가지고 내 삶에서 어떻게 솔루션을 찾아낼 것인가 그게 정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구하고 우리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추구합니다 모다 자리에서는 하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얼굴 표정이 아침부터 너무 머리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내일은 쉽게 할게요 240장입니다